솟아나라 힘! 메이크업 3구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탐구 1편, 을아차차 전원 1 그중에 콘센트 배터리가 없거나 전기가 갑자기 끊겨서 물건을 못쓰게 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기에너지를 주는 것을 전원이라고 합니다. 전원은 크게 배터리라고도 부르는 전지와 콘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지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요. 전지가 궁금하다면 전자부품탐구 2편을 참고해주세요. 콘센트는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콘센트를 찾으러 헤매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콘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센트는 이런 구멍이고 플러그는 이렇게 끼우는 것입니다. 콘센트를 사용하려면 콘센트와 플러그의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또 규격이 같아야 전자제품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플러그는 다리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 규격이 220V입니다. 다른 플러그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데 다리가 얇고 11자 모양입니다. 규격도 110V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때는 멀티 플러그를 챙겨갑니다. 콘센트는 연결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전선의 길이와 콘센트의 개수가 중요하죠. 더 많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콘센트가 여러개 있는 멀티탭을 사용합니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24시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20V는 건전지 이만큼도 부족해요. 그래서 세탁기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죠? 다 쓰고 나면 꼭 전원을 분리해놓고 한 멀티탭에 여러개를 꼽지 않고 플러그를 발이 아닌 손으로 줄이 아닌 머리를 잡고 뽑고 휘두르지 않고 콘센트나 멀티탭의 구멍에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넣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죠? 완전제일!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볼까요? 5에서 1.5 나누고 5 poet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